안녕하세요. 2021년도 이래 전기기사 자기약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보시면요. 평등 전개 중에 유전체 구에 의한 전속 분포, 전속이랍니다. 전속의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어있을 때 입실런1과 입실런2는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두 가지 정도 아셔야 되는데 전속선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전기력선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전속선은 유전율이 큰 쪽으로 집속이 됩니다. 집속된다는 얘기는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기력선은 유전율이 작은 쪽으로 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전속선하고 전기력선은 반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상에서 보면요. 입실런1쪽이 오므라 들어있는 상태예요. 오므라 들어있으니까 모여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쪽은 바깥쪽이니까 퍼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든 데가 유전율이 큰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이지 않은 데가 작은 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쪽이 투쪽보다는 커야 되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캡턴스를 제조하는데 4가지 ABCD에 유전재료가 있다. 캡턴 내에 전개를 일정하게 했을 때 전개 2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단위 최적당 가장 큰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게 뭐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 공식이 W 이꼬로 2 입실런 분의 D 제고 니꼬라기 2분의 1의 입실런 2 제고 니꼬라기를 2분의 1의 2D라는 공식이 있어요. 단위는 줄퍼메타 3승입니다. 기본이 이제 3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상에서 조건을 줬잖아요. 전개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줬으니까 이 전개에 들어간 것을 기준해야 돼요. 그럼 전개가 일정하대요. 그럼 뭐에 영향을 받느냐 유전율하고 비례관계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율이 클수록 에너지도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건에 보시면 8, 10, 2, 4잖아요. 그럼 제일 큰 게 B입니다. 그래서 B가 제일 먼저가 되겠네요. 그래서 B가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건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전개가 일정했을 때 유전율이 클수록 최적당 에너지 밀도가 큰 거니까 유전율이 제일 큰 것부터 순서대로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B가 제일 크니까 B 들어가 있는 거 2번 찍으시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정상 전류계에서 나블라 도토 I는 제로래요. 이거 다시 한 번 쓰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small i는 0이다. 그래서 전류의 발사는 없다. 뭐 이런 뜻인데 1번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연속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다는 것도 맞는 거고 단위 시간당 전화의 변화는 없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4번 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키르히 호프의 법칙인데 들어가는 전류의 양과 나가는 전류의 양이 서로 같으면 상세에 대해서 0이 됐다는 얘기지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류가 도체에 흐른다라는 거에서 답이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 4번 문제 한 번 보시면요. 4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 진공 내에, 그래서 진공이랍니다. 점 2,2,2에 10에 마이너스 구슨 크롬의 전화가 있대요. 그때 점 2,5,6에서 전개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어요. 단, Ay, Az는 단위 벡타다. 그럼 방향성까지도 이건 표시를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좌표를 가지고 거리 벡타를 일단 찾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거리 벡타 R을 구해보는 거지. 거리 벡타는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항상 빼는 겁니다. 그래서 X2-X1 X축이라는 걸 표현해서 AX 붙이는 거죠. 그다음 플러스 Y2-Y1 이게 Y축이라는 걸 표현해서 AY를 붙입니다. 플러스 Z2-Z1 이게 Z축이라는 걸 표현해서 AZ를 붙입니다. 그럼 갖다 넣어보면 이게 X, Y, Z입니다. 순서대로 들어간 게 그래서 X2가 2예요. X1은 1이내. 그다음에 AX 그다음에 플러스 Y는 Y끼리 빼는 겁니다. 5-2 그다음에 AY 그다음에 플러스 Z는 Z끼리 빼주시는 거야. 그래서 6-2이내. 그다음에 AY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2에서 2 빼면 제로니까 필요 없고요. 5에서 2 빼니까 3이래서 3AY 그다음에 6에서 2 뺐으니까 4AZ 그럼 이제 거리 벡터는 이제 구했고요. 이거에 대한 크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지. 두 번째 거리 벡터 아래 크기를 구합니다. 절대가 그럼 크기를 구할 때는요. 개수만 제곱해 더해 루트 씌우는 겁니다. 벡터의 크기는 해서 그래서 개수 3제곱 4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이게 이제 5m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방향 벡터 찾는 거지. 그럼 방향 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자신의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신의 벡터 구해놓은 게 거리 벡터죠. 3AY 그다음 플러스 하기를 4AZ 그다음에 거리 벡터의 크기는 5네. 그럼 이제 방향 벡터도 구했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점전화에 대한 전개 2는 기본 공식이 9 곱하기 10의 9승의 i제곱분의 Q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크기만 계산한 거고요. 방향성을 표시해 주어야 되니까 여기다 방향 벡터를 하나 곱해 준 겁니다. 이 방향 벡터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곱해도 크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방향만 표시해 주는 거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숫자 넣는다. 그럼 9 곱하기 10의 9승 밑줄 R은 5m니까 5제곱 Q라는 거 줬죠.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방향 벡터 위에 찾아놨네요. 그 다음에 3 AY 플러스 4AZ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9승은 없어질 거고요. 나머지만 이제 정리하시면 돼. 5의 제곱에다가 5 곱하면 125입니다. 그 다음 요렇게 곱해주면 Y축에 대한 거 나오네요. 그래서 3, 9, 27 그 다음에 AY 플러스 뒤에 것도 해야 되니까 125분에 요렇게 곱해주면 4, 9, 36이네요. 그 다음에 AZ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기로 눌러 보시면 0.261 AY 그 다음 플러스 요거 계산기로 띵 눌러 보시면 0.288이 나옵니다. AZ 그래서 요러한 식으로 돼 있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내용을 아시면 중간 생략하시면서 푸시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